아마 이란, 아프간, 파키스탄, 진, 마라코, 이집, 그들은 택디움을 불러요. 택디움을 불러요. 지금 이게 보통 이게 원래 방법이고요. 아까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.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쓰는 거고요. 아까는 두 번 걸었죠. 그래서 더 오래 걸린다고요. 왜? 이러면 빠져요. 그래서 올이 풀려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란 사람이 많은데 두 번 걸어서 두 번 매도 모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면 올이 안 풀어져요. 이게 다 올이에요. 올. 그리고 자연 염색이에요. mesela bu kiraz. 저거는 체리. 체리. 스파이스, 스파이스. 저거 아세요?